이어서 볼만한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세이프하우스와 매논 래치를 김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도도로 훈련된 CIA 요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던 토빈 프로스트. 조국을 배신하고 CIA를 떠난 그는 군사기밀과 무기를 밀매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됩니다. 10년 동안 교묘하게 CIA의 수사망을 피어오던 토빈은 비밀을 간직한 채 자기 발로 미 영사관에 찾아와 다시 한 번 CIA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토빈은 철저한 감시 속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있는 세이프하우스로 이송되고 그곳에서 CIA 요원 매트 웨스턴을 만납니다. 의욕 넘치는 신참 요원인 매트는 아무도 없는 세이프하우스를 지키는 무료한 일에 실증을 느끼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만을 기다리던 중 드디어 자신의 첫 임무이자 가장 위험한 미션을 맡게 됩니다. 토빈이 수감되자마자 알 수 없는 무리들이 세이프하우스를 초토화시켜 현장에 있던 동료 CIA 요원들은 모두 숨지고 홀로 살아남은 매트는 겨우 토빈을 데리고 세이프하우스를 탈출합니다. 과연 세이프하우스를 공격한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들은 왜 토빈을 노리고 있을까요? 매트는 완전히 믿을 수도 없고 또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1급 범죄자 토빈과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며 거대한 음모에 맞섭니다. 전직 경찰 닉 캐서디는 억울한 죄로 누명을 쓰고 절박한 상황에 처합니다. 닉 캐서디는 자신의 명예와 무죄를 입증하고자 뉴욕 맨해튼의 한 고층 빌딩에 난간에 섭니다. 자살을 하려는 상황으로 본 경찰은 네고시에이터를 급히 투입하고 이 광경은 생방송으로 미국 전역에 방영되며 빌딩은 취재진과 인파로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닉이 꾸민 계획의 일부. 같은 시각 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작전들이 차례대로 시작됩니다. 동시다발의 상황에 작전을 이끌어가야 하는 닉에게는 시간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설상가상 네고시에이터의 의견을 무시한 특수기동대팀까지 움직이며 그를 긴급 체포하려 합니다. 볼만한 영화 김윤주였습니다.